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 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엄나무 순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나무 순이 지금 몇개가 나왔죠 아래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순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바로 뒷산입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고고한 자 엄나무가 있네요 순이 몇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습니다 작은 나무에서 아시다시피 엄나무는 엄딱을 해 먹지만 이 순을 우리 봄에 나무를 해 먹잖아요 초고치장에 찍어 먹으면 죽이죠 쌉싸라만 맛이 자 근데 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도 동생도 있네요 아직 이제 요거는 뭐 싸게 안나왔고 얘는 싸게 안나왔고 싸게 안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 동생 또 싸게 나온 애가 있네요 자 얼마있죠 얘는 또 아 양쪽으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듯한 무슨 화살 모양 화살 뭐 저기인가 얘도 예쁩니다 자그만 것이 자 두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까 식으로 두개는 아직 순이 안나왔어요 얘들은 아직 잠자는 건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아직 순이 안나왔어 순이 안나왔는지 죽었는지 몰라 자 그래서 오늘 엄나무 순을 드디어 제가 찍습니다 제가 먼저도 저쪽에서 발견해서 한번 찍었는데 너무 순이 작아서 안올렸어요 근데 오늘 엄나무 순은 아 찍을만하죠 자 여러 각도에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엄나무 순을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계속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